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구글은 아이온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최근에 또 중요한 공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구글의 아이온큐에 대한 공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들어가기 전에 기존의 구글 지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2년 4월 8일에 나왔던 사업 설명회, 프로스펙터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신 수정본에는 구글 벤처스를 가르치는 GV와 관련된 주체들의 연합 즉 구글 산하에 있는 아이온큐에 지분을 가진 그런 주체들의 지분을 다 합쳤을 때 2,190만 주 정도 되고 이게 11% 정도 됐다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455만 주 정도를 보통 주로 GV 2019 LP가 들고 있었고 나머지 1,735만 주 정도는 그 외에 GV 2016, XXVI 홀딩스, 알파벳 홀딩스, 알파벳 잉크 등등 나머지 주체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2,190만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의 대주주였다. 4월 8일 기준.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구글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알파벳 잉크가 있고요. 이게 제일 뭐에서죠? 그 밑에 XXVI 홀딩스가 있고요. 그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사는 이제 알파벳, 알파벳이 아니고요. 알파벳 홀딩스 LLC입니다. 이제 여기가 주로 투자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자회사인데 이 밑에 이제 아이온큐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글벤처스 줄여서 GV라고 합니다. 구글벤처스 위에 알파벳 홀딩스 LLC, 그 위에 XXVI, 그 위에 알파벳 잉크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전 영상에도 나왔던 건데 연관성이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에 나왔던 공시 첫 번째, GV2016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은 264만 줄을 J 코드로 뭔가를 했고 나머지 이게 한 54만 줄 정도 됐는데 S 코드로 뭔가를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1번 이제 264만 줄을 뭘 했느냐 여기를 보시면은 프로라타 인카인드 디스트리뷰션을 했다. 이거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 설명 한번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하여서 뭔가의 비례에 맞게 인카인드 디스트리뷰션을 했다. 이건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주식으로 이제 다른 곳에 지분을 옮기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총 264만 줄을 GV2016LP에서 어딘가로 옮겼습니다. 근데 어디로 옮겼는지 그 주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54만 4천 줄, 즉 이 두 줄에 대해서는 GV2016이 이제 알파벳 홀딩스 LLC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V2016에서 알파벳 홀딩스로 여기로 54만 줄을 옮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옮기고 끝난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희 카톡방에 계신 분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해석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54만 줄을 가지고 S를 했죠. S가 뭐냐면 알파벳 홀딩스가 인카인드 디스트리뷰션으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264만 줄 중에 54만 줄을 여기 GV2016에서 알파벳 홀딩스가 받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5번 주석이 하나 더 있죠. 이거를 보시면 알파벳 홀딩스가 매도 시점에 직접적으로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미뤄보아서 매도를 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시가 4월 12일에 떴고 아마 이 날짜가 4월 11일인 거를 미뤄보아서 이 54만 주는 각각 평균 가격 11.15, 11.82에 알파벳 홀딩스가 시장에 내다 판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구글이 가지고 있던 2,190만 주 중에서 54만 주는 그렇게 큰 수량이 아니므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카인드 디스트리뷰션이 뭐냐 해서 제가 구글에서 좀 더 찾아봤어요. 인카인드 디스트리뷰션은 tax or other benefit을 준다. 절세 또는 다른 이런 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더 좋은 절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any distribution not made in cash.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눠주는 것. 즉, 우리 케이스에서는 주식을 나눠준 거죠. 어딘가에, 알 수 없는 곳에.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why take 라고 하면 result in a more favorable tax treatment than taking the distribution in cash 라고 해가지고 현금을 분배하는 것보다 이런 세금적인 면에서 더 이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you simply want to keep the investments. 이 투자를 계속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을 옮기더라도 주식 투자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세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인카인드 디스트리뷰션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시는 gv2019가 했던 건데 455만 주에 대해서 아무 거래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은 10% 이상의 지분을 가졌던 대주주의 멤버가 되기를 ccd, 멈췄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전 공시에서 200 몇 십만 주에 대해서 인카인드 디스트리뷰션으로 기존 구글 연합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0% 이상 오너였는데 이 밑으로 이제 5에서 10% 사이 대주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공시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 공시는 이것도 보셨죠. 바이어스 블레이크라는 이제 아이온큐의 이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기존의 구글 벤처스의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라고 하면은 대개 위급 임원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지금은 탈퇴를 했는데 구글 벤처스로부터 12만 6천주 정도를 받았습니다. 1번 코드죠. 보면은 펄체스가 아니다. 매수한 게 아니고 프로라타 디스트리뷰션. 뭐 기존에 투자를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비례해서 지분을 분배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2016으로부터 12만 6천주를 받아서 지분이 43만주가 됐습니다. 이 이사가 구글 벤처스의 이전 파트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4월 20일에 나온 공시 첫 번째 공시입니다. 바이어스 블레이크가 또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또 1번이죠. 그래서 보시면 집이 2016으로부터 또 주식을 산 게 아니고 프로라타 디스트리뷰션으로 주식 지분을 옮겨 받았다. 12만 6천주를 더 받아서 이제 총 55만 5천주를 소유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이 이제 구글이 아까 260 몇만주는 어디로 옮겼는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12만 6천주를 두 번에 걸쳐서 25만주 정도를 자신들의 옛날 파트너였던 구글의 핵심 인사였던 바이어스 블레이크한테도 옮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마 구글이 어떤 주체의 200 몇 십만주를 아까 옮겼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바이어스 블레이크가 25만주 받았다는 점을 미뤄보면 아마 구글이 자기와 관련된 주체로 지분을 옮겨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그 이유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뒤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4월 20일에 나와서 오늘 저희 장기주주방 핫톡방에서 화두가 되었던 내용인데 스케줄 13G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까 앞서 나왔던 것들은 폼 4입니다. 그건 이제 10% 이상의 대주주 또는 내부 이사 경영진들이 매수매도를 하면은 2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13G 같은 경우는 이제 5% 이상의 대주주들이 1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구글이 10%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 260 몇 만주가 옮겨감으로써 10% 밑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글은 현재 5% 대주주로 뭐 지분은 몇 프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5에서 10%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이제 매수매도를 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만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3G가 뭐냐면은 13D는 이제 최초로 어떤 회사가 어떤 다른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가졌을 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13G는 이거에 간략화된 버전인데 매수매도를 했거나 또는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겠다 컨트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패시브 수동적인 투자자들에게 조건을 준답니다. 이렇게 쉽게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글은 아직까지는 패시브하게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에 경영권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은 이 전체 애들 중에 뭐 얘네는 0, 얘네는 0, 얘네는 0 뭐 얘네는 455만조라고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각각 455만조를 가져갔나 그러면 지분이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합치면 11%가 넘기 때문에 근데 이 비조항, percent of class를 보면은 reporting persons, 이 보고하는 이들 이 보고하는 이가 직접적 또는 비간접적으로 aggregate, 총 2.3%를 소유하고 있다. 이 455만조 하나가 2.3%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신 4월 20일 공시로 보면은 기존의 구글 연합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2.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웃긴 게 원래는 4월 8일에는 2,190만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455만조가 됐으면은 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좀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기존 4월 8일에 공시에 있었던 사업 설명회에 있었던 구글 지분이 2,190만조에서 아까 알파벳 홀딩스가 54만조를 팔았죠. 그리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인카인드 디스티비션 한 게 이제 210만조 정도 되고 블레이크 바이어스 이전에 GV 벤처스의 임원이었던 이 사람한테 25만조를 줬다라고 쳐도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2.3% 남은 지분 455만조를 빼면은 나머지 1445만조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직 공시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10% 이상일 경우에는 2일 이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글 연합의 지분이 이전에 5%로 떨어졌기 때문에 10일 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직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445만조가 어디론가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히스토리칼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이런 공시가 없었을 시절에는 평균 거래량이 3밀리언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일에 17밀리언, 21일에 6밀리언, 22일에 6밀리언으로 급증했죠. 그래서 평균 3밀리언을 빼보면 누적으로 한 20밀리언 정도가 갑자기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구글의 한 그 1400만조가 움직였다 라는 힌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기존에 4월 8일 사업 설명에 보면 구글이 11%를 가지고 있었는데 4월 11일에 10% 이하로 떨어졌다 라는 공시가 나왔다고 했죠. 이때 떨어지고 아마 11일에서 22일 사이에 그리고 핵심적으로도 아마 20일에서 22일 갑자기 20밀리언 정도가 초관했던 이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총 1445만조가 구글 연합에서 다른 주체로 주식이 옮겨졌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려면 아마 이걸 한 번에 1445만조를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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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까지 옮겼겠죠. 그래서 아마 최대 가장 늦게로는 22일부터 거래일 10일 뒤인 한 5월 초까지는 중요한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1445만조 그리고 아까 구글이 옮겼다는 그 200만조 합치면 한 1650만조 정도 되겠네요. 이 큰 물량이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한 7,8% 정도 되는 물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공시가 나오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탁위츠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이런 공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의견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Average Eric 이라는 사람이 오늘 구글 파일링 공시가 나왔는데 그들 각자가 2.3%를 가지고 있다는 거냐 다 합쳐서 2.3%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아노스 드렐리아라는 사람이 텍스트 플래닝 절세를 하기 위해서 세금 계획을 세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벤처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는 델라웨어의 텍스트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구글이 어디로 그 지분을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지분이 2.3%로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뭐 구글이 어떤 주체로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분을 연합의 지분을 떨어뜨려서 세금을 절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 지분을 나눠놓고 뭐 필요할 땐 여기서 팔고 필요할 땐 여기서 팔고 뭐 각기 다른 시점에 팔아도 이 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팔아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래서 구글이 자꾸 뭐 이런 복잡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래서 저의 공시 해석 결론입니다. 구글이 기존 주체들의 연합 주체 구글벤처스, xxvi, 알파벳홀딩스, 알파벳 잉크 등이 가져와뒀던 2,190만주 약 11% 지분을 여기저기 복잡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4월 8일 11%였고요. 근데 현재 상황은 10% 이상 지분을 소유했을 때는 거래일 이틀 이내에 지분 변동을 공시해왔습니다. 이건 이제 10%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지였을 때 이게 폼 4인데 현재는 10% 이하 근데 5% 이상 지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래일 10일 이내로 이제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스케줄 13d 또는 지고 최근 22일 공시에 의하면 현재 구글 연합의 지분은 2.3%다. 455만주다. 그렇다면 2,190만주에서 뭐 이것저것 빼고 다 뺐을 때 나머지 1,445만주는 어디로 갔는가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옮겼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는 4월 20일까지 뭐 했다고 치면은 넉넉하게 잡아서 한 5월 초반까지는 이 1,445만주에 대한 향방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중요한 공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이게 구글에 또 다른 뭐 법인 자회사들에게 옮겨갔는지 아니면 뭐 또 또 다른 대주지였던 아마존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뭐 전혀 생뚱맞은 주체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아예 시장에 팔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이제 5월 6일까지 5월 초까지 기다려서 이 거대한 물량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공시가 나와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글의 의도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앞에 그 외국 투자자가 말해준 것처럼 세금 회피 목적으로 여기저기 법인에 뭐 신생 법인에 옮긴 건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또는 아이온큐 인수를 위해서 아까도 보니까 이 사진의 한 명이었던 바이어스 블레이크한테 또 25만주를 줬죠. 그래서 뭔가 아이온큐 인수를 위한 물밑작업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는 단순한 시장에 대답한 지분 감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모든 공시가 나오는 뭐 5월 초쯤은 넉넉하게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런 중요한 공시들이 나오면 유튜브를 통해 또 카톡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구글은 아이온큐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구글에 아이온큐 공시 분석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구글이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5월 초쯤은 돼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입니다.